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버선129의 김선생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힘든 시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하방압력이 줄어들고 있는 느낌은 살짝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도 좀 질렸죠 시장이 너무 빠지고 하는 상황이 너무 질려버린거죠 그래서 코스피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3만 불이 붕괴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 8천 불 때까지 찍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3만 불의 벽을 쉽게 넘지 못하고 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정말 깨지기 힘들었을 것만 같았던 1만 2천 선도 붕괴가 되었고 지금 1만 천 선을 유지해주고 있기는 하나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아마 1만 천 선은 지지해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9천까지는 떨어져야 된다 이런 의견으로 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나스닥을 보면요 여러분들 주봉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200일 선 200일 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일 선이 됐네요 여러분들 주봉으로 봤을 때 200일 선 200주 선이 되는 겁니다 200주 선이면 1400일 정도 3년 이상의 평균 선 라고 볼 수 있죠 과거에 보면요 이때가 2018년 이때가 언제냐면요 여러분들 주식이나 이때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때도 하락이 좀 나왔었죠 이때가 바로 미국과 트럼프가 미국과 중국과 무역전쟁 할 시기입니다 이때도 보면은 200주 이동 평균 선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죠 이때는 언제겠습니까 여러분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바로 코로나 사태 코로나 사태로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하락을 겪었지만 이때도 마찬가지 200주 선을 찍고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도 어떻습니까 200주 선에 지금 다 흘랑 말랑 하고 있죠 나스닥이 지금 8주 만에 처음으로 일단 양봉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양봉을 그리게 되면은 반등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을 자세히 보시면은 200주 선에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깨고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구간이 왔다는 거죠 그만큼 200주 선 지지 받고 있다는 얘기는 그동안 너무 많이 하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 지지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지가 나와도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여기서 다시 이제 좀 지지를 해주면서 이렇게 약간 좀 횡보를 할 것 같다 바로 올라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처럼 아무래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회복을 할 것 같습니다 바로 V자로 반등 나오기 힘들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때문에 이러한 점 눈여겨보시고 현재 이런 상황에 다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3년 내에서 지금 3년 내 평균가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최근 조정이 거의 3년에 가까운 조정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많은 성장주들 여러분 성장주와 가치주의 차를 아시죠 성장주는 말 그대로 성장성의 밸류가 측정되는 회사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더 클 거라고 예상되는 가치를 성장주라고 하고요 가치주는 꾸준하게 가치를 생산하는 회사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은행주 그다음에 금융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미래성은 높지는 않지만 현재 생산하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우량해 그렇기 때문에 성장 가치주가 가장 좋은 종목이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애플과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있죠 성장성도 있고 가치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더욱 강하죠 가치성도 물론 있긴 있지만 성장성이 더 강하죠 그런데 최근에 이런 성장주들 빅테크 종목들이 우수수 무너지고 있어요 애플도 원래는 정말 하루에 많이 빠져봤자 1% 2%였는데 3, 4% 그냥 빠지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하락이 나왔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좀 미국에서 유명한 스타트업이라든가 테크 업종들이 좀 하루하루씩 걸러가지고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회사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한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돈을 회사 자체에서 조달할 수 없잖아요 외부에서 투자 받는다든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든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투자를 늘려가지고 확 성장하는 게 그런 성장주들의 주요한 성장 패턴인데요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러한 투자를 받기 힘들었어요 여러분 투자라는 거는 실제로는 다 이자가 있고 언제나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갚지 않더라도 내가 언젠가는 주식으로 되돌려주든가 지분을 주든가 우선주를 주든가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줘도록 하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자체가 오라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장주들은 어느 정도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성장주들을 매도하고 있는 것이죠 애플, 아마존, 테슬라, 페이스북, 메타 이런 거 다 의미 없어요 다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러한 종목들의 퍼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많이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고평가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 어느 정도 고평가가 해소되게 되면 사람들은 생각하죠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매도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건데 이 시점을 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7월 말 이때까지는 일단은 좀 눈여겨보시다가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으니까요 지금 잠깐 반등 나온다고 해서 넙죽 들어가기 보다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냅 같은 경우에 정말 40여%가 빠지면서 국내 네이버 같은 테크 회사들도 52주 신절가를 기록했습니다 때문에 이런 빅테크들 새롭게 떠오르는 회사들도 상당히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제가 200주 지지가 나오고 있다 점점 퍼가 낮아짐으로써 저가 기회가 오고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아직은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 극단적 공포에 아직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장 자체가 이 얘기는 뭐냐면요 어떠한 호재가 나와도 쉽게 못 올라가요 하지만 악재가 나오면 뚱뚱 떨어집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현재는 악재에 민감한 시장입니다 호재가 나와도 정말 안 먹혀요 사람들이 오히려 호재가 나오면은 아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더 내려갈 것 같으니까 호재가 나와도 반짝 올라가면은 아 팔아야겠다 이런 구간이 생각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스닥이던 비트코인이던 주식시장이던 한 번 반등이 나오면요 바로 내려가요 반짝 올라가다가 다 내려갑니다 그러한 이유가 사람들의 심리 위험 횃비 심리가 본전 심리 지금이라도 빨리 파는 거 나오자 이런 심리가 우선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좀 심각한 게 원자재나 이런 에너지 쪽 인플레이션이 잡혔어요 물론 고점에서 잡혔지만 뚝뚝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어려원도 이제 더 이상 상승하기 힘든 구간까지 왔습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중요한 건 식량 위기입니다 식량 위기 여러분들 엑플레이션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몇 주 몇 년부터 계속 결국은 식량 위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런 식량 위기가 문제점이 뭐냐면요 세계적으로 식량 자금률이 100% 이상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한국인의 주식이 물론 쌀이긴 하지만 쌀에 대한 식량 자금률이 상당히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인도 이제 쌀을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하루 3끼 쌀밥 먹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먹고 밀, 쌀, 빵 이런 것들로 다 분배를 하게 돼 있죠 아무리 시장이 조금 반등이 나오고 조금 상황이 좋아진다고 느껴져도 쉽사리 이제 올라올 것 같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점입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도 굉장히 좀 내홍이 지속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테라 루나 사태 제가 2주에 걸쳐서 말씀드렸죠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테라 2.0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한 번 사기쳤던 회사가 다시 멀쩡한 회사로 나온다고 해서 그 회사가 신뢰를 다시 쌓기까지는 너무나 오래 걸리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테라 2.0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시 나온다고 해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냉담하게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테라 루나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수사단을 만들어가지고 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피해자들을 더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 한번 체크를 할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부실한 코인들이나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코인들은 어느 정도 조사를 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전적인 분위기 때문에 기존 코인들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한국 코인들이 급등이 나온다고 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투자 앞으로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보는 매매는 몰라도 정말 오래 갖고 있는 상황으로 가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위믹스 같은 경우에도 테라 루나와 같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테라 루나는 전 세계적으로 커진 코인이었고 실제로 시총 6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코인인데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반이 없는 국산 코인이에요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코인입니다 이런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달러와 패킹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근데 다만 알트코인들의 장점은 뭐냐면요 위믹스와 마찬가지로 코인 시장 분위기가 아무리 안 좋고 공포 분위기가 조성돼도 가격이 올라간다면 매수를 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반대로 보면 코인 위험한 건 다 알아요 알아요 근데 다만 올라가잖아 돈 벌 수 있잖아 그러면 그래도 산다는 겁니다 위험을 감수되더라도 내 이익을 위해서는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코인들이 점점 많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코인계에서는 무지성 상승이라고 합니다 지성에 없는 상승 막말로 머리로 생각했을 때는 이걸 사면 안 돼 정말 엉망이 코인이야 근데 가격이 엄청 올라가 무지성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위험하지만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코인계의 그런 일종의 하나의 움직임입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정말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정말 안전성보다는 가격 상승에 더 중요한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격 상승이 코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그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코인의 미래 5년 뒤 3년 뒤의 미래를 보기보다는 당장 시세 차익을 위한 거래는 괜찮다는 거죠 다만 알티코인으로 내가 뭔가 장기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은 정말 위험하다는 거 지금 상황은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코인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코인을 투자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코인을 투자해야 그나마 조금 안전하고 그나마 좀 수익을 노릴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누나 코인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량코인 중에 하나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각광고 있는 코인이었고 정말 유명한 코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코인도 무너지는 마당에 과연 안전한 코인이 뭐가 있을까 라고 약간 제가 되내고 싶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죠 우선 이번 루나 테라 사태로 봤을 때 피해야 될 코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테이킹을 지원하는 코인들은 우선 거울풀이다 스테이킹을 예치라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내가 코인을 100개를 사가지고 100개를 묶어놔요 예치를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걸 스테이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자가 높은 거는 거의 20% 루나의 앵커 프로토크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 연 이자를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무너져버렸죠 이자가 무슨 상관이에요? 무너져버렸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이자를 지갑하는 스테이킹 코인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자가 계속 금리가 올라오고 있죠 시중금리가 올라오고 있죠 이런 스테이킹이 주목받던 시기는요 정말 초저금리 시대 저금리 시대 얘기에서 주목을 받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에 돈을 넣어놔도 이자가 없어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의 리스크가 있더라도 스테이킹 해도 돼요 근데 지금 이자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스테이킹을 하면은 정말 안정적인 코인이라고 해도 7, 8% 주거든요 근데 은행보다 안정성이 확 현저히 떨어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은행에서 이자를 줘요 안 주는 상황이라면 스테이킹을 무리하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은행 이자도 괜찮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무리하게 스테이킹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스테이킹을 지원하는 코인들은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킹에서 인출이 시작되게 되면요 정말 내가 가진 돈 원금 보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정말 금리가 다시 내려오기 전까지는 스테이킹 코인들은 무조건 거르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슷한 맥락이죠 디파이 관련 코인도 거르자 디파이 말 들어 디센트럴 라이드 파이낸싱 탈중앙화 금융입니다 스테이킹과 마찬가지로 코인과 블록체인을 통해서 금융 서비스를 하는 것을 디파이라고 해요 이런 코인들도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코인을 통해서 이자를 지급하고 뭔가 거래에 대해서 약간 어드벤티즈를 주는 게 디파인데 지금 벤크런, 패닉텔 이런 문제가 루나, 테라로부터 나타났죠 미국 정부, 미국 은행들이 벼르고 있어요 이런 디파이 코인들을 왜냐하면 자신들의 시스템을 위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히려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디파이 코인들 자체가 뭐랄까 암시장, 그 다음에 다크사이트 한마디로 좀 어두운 돈들 돈세탁으로 많이 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굉장히 좀 벼르고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마약 거래 대금이라든가 인신매매 대금, 무기 대금 이런 것들이 디파이로 굉장히 많이 돈세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이런 경우 나타나게 되면 디파이 관련 코인들도 상당히 진통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코인 중에 YFI, 연 파이낸스라는 코인이 있어요 이 코인도 디파이, 스테이킹 관련 코인인데요 정말 비싼 코인이고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주는 코인이었어요 근데 이런 코인들도 장중에 일시적으로 70% 가까이 하락 나왔었습니다 다시 회복은 했지만 이런 상황들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안전한 코인이 정말 1, 2분 만에 크게 하락이 나왔다는 건요 그만큼 안정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방어하는 세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때문에 디파이, 그리고 스테이킹 관련 코인들은 정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NFT 코인 여러분도 NFT 정말 붐이었죠, 붐 뭐만 하면 NFT, 뭐만 하면 NFT NFT가 말 그대로 대체 불가능 코인입니다 지금 유명한 NFT 굉장히 많았는데 정말 유명한 NFT, 크립토펑크 이런 거 제외하고는 고점 대비 다 90% 이상 하락이 나왔어요 거의 1억짜리가 지금 거의 100만 원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NFT도 하나의 광풍처럼 시장에 돈이 많고 금리가 낮고 투자할 돈이 많을 때 그럴 때 투기가 모여들어서 반짝한 것이죠 지금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돈을 슬슬 주문에 집어넣는 시기에서는 NFT 같은 게 갈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광풍이었다는 거죠 물론 금리가 다시 내려가고 경기가 좋아지면 광풍이 한 번 더 불 가능성이 있지만 당분간 오를 가능성이 없죠 왜냐하면 적어도 앞으로 1년간 금리가 계속 오를 거니까 그리고 NFT가 정말 신기한 게 대체 불가능 토큰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NFT라고 하면 나만의 고유의 아이템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딱 세상에 하나야 그러면 정말 가치가 있겠지만 애초에 몇 천 개씩 발행을 하면서 NFT라고 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NFT 대체 불가능이 돼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거를 2천 명이 더 가지고 있어 NFT는 의미가 그게 아니잖아요 고유의 하나 세계에서 모나리자가 비싼 이유가 뭡니까? 모나리자는 전 세계 오리지널 다 한 점입니다 한 점이에요 모나리자가 100개만 됐어도 모나리자 지금 가격은 100분의 1이 아니라 만 분의 1까지 떨어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NFT는 본질이 굉장히 훼손됐죠 이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이 되니까 막 찍어낸 거예요 이러한 게 모든 게 거품이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NFT 관련 코인들은 당분간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오히려 NFT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겠죠? 그런데 저렴할수록 많이 찍어내겠죠? 그럼 결국 NFT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코인, 김치 코인, 중국 코인 왜냐하면 미국과 서방권의 중국 견제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중국 관련 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중국의 자금 세탁 및 부호들의 검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코인들이 중국 코인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채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세가 나올 수 있어요 한국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테라루나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한국 코인들 한 번 점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문제 없는 코인들이 더 많습니다 보라, 플레이덱 이런 코인들이 굉장히 좋은 코인이에요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다만 분위기와 심리 자체가 코인을 뭔가 조사한다고 하면 털어서 먼지 나오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김치 코인, 중국 코인도 당분간은 좀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밈 코인 있잖아요 여러분들 도지 코인, 시바이누 밈 코인 NFT와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돈이 많을 때나 이런 거 사지 정말 아무 조각에 필요하면 데이터, 강아지 사진 이런 것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거를 몇 철씩 주고 산다는 게 이해가 안 가죠 돈이 많을 땐 가능해요 정말 여러분들 돈이 너무 많잖아요 아무거나 사거든요 돈이 없어지면요 정말 필요한 것만 사게 돼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돈이 줄어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만 사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걸 안 사게 되죠 그래서 밈 코인들 밈 코인 자체가 시장에 돈이 너무 많았을 때 갈 데가 없으니까 어느 대라도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올랐던 코인이기 때문에 밈 코인은 당분간 오르기 힘들다 그렇게 보면 정말 투자할 코인이 없다고 생각되죠 다만 유해상 코인들을 빼게 되면은 그래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 그나마 투자해도 상패도 안 되고 그나마 좀 견딜 수 있는 코인들 1번 전통적인 코인들 정말 역사가 길지 않은 코인에서 전통이 있다는 건 좀 웃기겠지만 여러분 비트코인, 리플, 이더류 이렇게 있잖아요 메이저 코인들 이러한 코인들은 제도권과 기관들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생력이 강합니다 가격적인 하락은 분명히 나오겠지만 언젠가 하락은 멈출 것이고 다시 올라가겠죠 때문에 이런 전통적으로 메이저 코인들 비트코인, 리플, 이더류 이러한 코인들은 아직까지는 투자하기 괜찮은 그런 아이템이다 그리고 기술에 집중하는 코인 이 말은 정말 장사를 위한 코인이 아니라 NFT, 디파이, 스테이키 이런 코인이 아니라 기술력, 블록체인 기술 관련한 코인들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니어 프로토콜 같이 샤딩 기술 이런 거 솔라나와 같이 플랫폼 기술 이러한 코인들은요 가격적인 하락은 분명히 나오고 있지만 코인 자체가 금융적으로 서비스가 아니라 플랫폼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코인들 때문에 앞으로 오히려 더 성장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은 미국의 성장주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스닥의 아마존, 애플, 마소 이런 것들이 하락한 것 같이 하락할 뿐이지 코인 자체가 망할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기술의 웹3 기반 그런 기술 갖고 있는 코인이라든가 아니면 분산 프로토콜을 집중하는 코인이라든가 아니면 블록체인 기술을 좀 더 발전시키는 그런 코인들 이런 코인들은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메리트가 없겠지만 결국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블록체인 기술이 나날에 발전하고 있고 이런 코인들 그리고 세 번째, 메타버스 관련 코인 의외죠? NFT는 날렸지만 메타버스는 괜찮습니다 P2E, 플레이 투 언 예를 들어 요즘 굉장히 유명한 스테푼, GMT 코인 아시죠? 신발을 사고 그 신발로 운동하면 내가 보상을 받습니다 이런 건 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온 코인이고 이런 코인들 메타버스도 분명히 지금 많이 열풍을 죽긴 했지만 결국은 많은 대기업들이 지금 메타버스에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유명한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타버스가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멈춘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성장할 겁니다 일시적으로 쉬고 있긴 하지만 긴축이 빨리 끝나고 다시 성장하게 되면 메타버스들은 다시 갈 수 있다는 거죠 NFT랑은 조금 다릅니다 결론은 지금 제가 현재 시장에서 코인을 100개 정도 쫙 놓고 본다면 정말 투자해도 안전하겠다고 생각할 코인이 열개도 안 돼요 그만큼 시장에 거품이 많이 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화폐의 불신이 너무 컸다는 거죠 저조차도 지금 가상화폐 투자하기 굉장히 꺼려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신이 희망으로 바뀌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또 바뀌고 나면요 100개 중에 10개밖에 없었지만 나중 가면은 100개 중에 90개는 투자할 만해져요 그래서 사랑의 심리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원래 투자는 심리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신이 희망으로 바뀌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벌써 희망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굳이 해야겠다면은 제가 앞에서 피해야 할 코인들은 걸으시고 보유하면서 조금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밑에서 말씀드린 코인들 위주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시장이 안 좋은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많은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희망적인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도 많아요 절망적인 미래보다 여러분들 희망적인 미래가 90%라도 절망적인 미래가 10% 있다면은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 10%를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좋은 건 좋은 거지만 안 좋게 되는 순간 내 자산이 모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동물이지만 절망이 굉장히 약합니다 희망적인 미래가 더 올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은 전쟁 언젠가 끝나요 봉생 언젠가 끝나요 코로나 회복하고 있어요 전 세계 여행 관광 수지적 살아나고 항공 살아나고 소비 살아나고 그러면 물론 경제는 다시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근데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도 있죠 분명히 확률은 별로 안 돼요 근데 그런 상황을 사람들이 겁내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00만 원이 있어요 희망적으로 시장이 좋아져요 그럼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절망적으로 상황이 되면 여러분 100만 원이 0원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100만 원이 200만 원 되는 것보다는 100만 원이 0원이 되는 상황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손실, 회피, 심리 그 유명한 심리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익 실현을 하는 것보다 손절할 때의 괴로움이 800배가 넘는데요 뇌파 실험을 해봤는데요 내가 100만 원을 벌 때보다 100만 원을 손실 봤을 때의 괴로움이 기쁨보다 그 괴로움이 800배 이상 강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손실에 대해서 회피하는 심리가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심리 그런 건 있기 때문에 지금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실제로 생각보다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미래가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적어도 전쟁이 끝나던 중국 정상화 되던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언젠가는 해결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세계 경제에 갈 길은 멀고 정말 심리 회복에 갈 길은 멀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금 더 몸을 움츠리고 방어적으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코인 머선1,2고의 갬선생이었고요 정말 매수에도 좋은 상황에서는 좋은 코인들 많이 갖고 나올 테니까 그때까지는 제 시장 바라보는 분 같이 공유하시면서 투자 시야를 기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